네,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 대화에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문제는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해서 푸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재 갑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대요. 아, 원래 어떻게 했냐면 A당이 지금 110명이었으면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따로 선거를 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원 선거구의 2분의 1이잖아요. 200석이고 100석이니까. 아, 너네 지역구에서 110표 땄구나. 110짜리 땄구나. 그러면 너네는 비례대표는 55 가죠. 너네는 35, 너네는 5명, 너네도 5명. 이런 식으로 배분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서 별도의 선거를 다시 하겠대요. 이렇게 배분해주는 방식에서 그냥 투표를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게 되면요. 1번.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라고 했을 때 원래 A당은 더 많았었죠. 비례대표를 지역구에 배분해서 줬을 때가 자기가 더 힘이 셌어요. 그런데 다수당의 횡포가 이렇게 선거 방식을 바꾸고 나서 줄어든 거죠. 원래 과반수를 차지했었는데 과반수를 차지 못하게 됐어요. 총 300명 중에서 원래는 165가 됐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뭐든 다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 방식을 바꾸고 나서는 14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나머지 3개의 당이 너의 의견에 반대해라고 하면 A당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라고 해야 옳은 답이 되겠죠. 두 번째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진다. 쉬워진다. 라는 건데 아까 처음에 이 국가가 의원 내각지 국가라고 했잖아요. 내각지 국가에서는 내각을 의회에서 구성하죠. 원래는 A당 혼자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정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당 혼자 단독 행정부를 구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과반수 이상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을 개정한 후에는 바뀌었죠. A당이 과반수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 라고 해야겠죠. 3번. 국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라는 건데 책임 소재라는 건 누가 책임을 지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법 개정 전에는 과반수가 A당이 넘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그거 누가 결정했었지? 라고 하면 A당이 결정했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왜? A당이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A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나중에 A당이 지는 거죠. 누가 잘못했지? 잘했지? 를 따질 때 어? 그거 A당이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하고 나서는 어? 그거 A당이 그때 과반수 아니었는데 A, B, C, D당이 다 같이 결정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지냐?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불분명해진다. 라고 해야 돼요. 4번. CD당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원래 개정 전에는 A당 혼자 과반수였기 때문에 CD당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A당 혼자서는 과반수가 안 돼요. 14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B, C, D 중에 누구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CD당 혹은 CD당이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와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가 같다. 이건 계산해 보면 되는데 A당에서 감소한 의석수는 55에서 30이 됐으니까 25석이 감소했죠. 그런데 C당은 5석이 20석이 됐으니까 15석이 늘어났죠. 이건 같지 않죠. A당의 감소한 숫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주일 정도의 마음으로 감소합니다. 1주일 정도의 마음으로 감소합니다. 아멘